오빠가 유산 다 갖고서 저한테 한 달 생활비는 주네요 이럴 때도 모른다 해야 할까요 이게 상황 따라 다른 게 다른 방법은 있으신지요 방법이 없을 때 방법은 없는데 이것 때문에 내가 속 그리는 것 자체가 데미지면 모른다 하시는 게 최선일 수도 있어요 그쵸 방법이 있다면 모른다 하시면서 방법을 강구하시는 것도 최선이에요 어떤 상황을 제가 모르니까 뭐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만 본인 내면에서 뭔가 이렇게 나 못살겠는데 한이 있으시다면 그걸 풀 방법도 같이 찾으셔야 돼요 모른다 상태에서 찾으세요 몰라 라는 건요 참나 안에서 좀 쉬자는 거예요 아버지 하는 거랑 똑같아요 아버지 하면서 좀 쉬면서 찾아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항상 몰겐자 그러잖아요 몰라 괜찮아 하면서 좀 여유를 가진 다음에 자명해 자명해 너 살 수 있어 이거예요 물어보세요 평생 한 안 품고 살 수 있는지 한이 될 것 같은지 나는 이 상황을 못 견딜 건지 견딜만 한지 자기 내면을 자기가 잘 봐가지고 오빠한테 한마디로 해야겠으면 해야 될 거고 안 하고 있으면 계속 괴로울 거고 근데 뭐 내가 할 게 없으면 그냥 받아들이고 있는 여건에서 잘 사는 게 최선이면 그 방향을 택하시는 것도 맞고요 이거는 몰라 상태에서 이런 거예요 몰라를 해야 될까요 몰라를 무조건 하셔야 돼요 기분이 좋고 나쁜 건 몰라는 참나한테 맡기기니까 무조건 하시되 그 안에서 정신 제일 맑을 때 자명할 때 생각해 보세요 내가 이러고 살 수 있는지 괜찮은지 참을 수 있는지 참을 수 있으면 어디 가서도 이런 또 하세요는 안 하고 다닐 자신 있는지 원망 안 할 자신 있는지 이런 것도 따져보고 원망할 것 같은데 아무래도 뭐라도 내 한을 좀 풀어야겠는데 그것대로 또 움직이셔야죠 여러분 인생의 주인공이 여러분이시니까 한글자막 by 한효정